예배할 때, 기도하실 때마다 항상 두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삼단체 살릴 수가 없습니다. 삼단체는 실제 접신운동을 해서 문화를 장악했습니다. 특히 미국, 유럽을 장악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항상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모르니까 뭘 응답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식입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 마지막 강단, 감남산에서 1장 1절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란 성삼위 하나님에 관한 비밀이 나와요. 그리고 40일 동안을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어요. 보좌의 축복 아홉 가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여기 있는데 밖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신 말씀이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과거, 현재, 미래를 전부 살리는 중요한 과거를 왜 살리냐? 그 말 모르면요. 상처 안 없어져요. 이걸 항상 기억하시면서 하나 더 찾아야 될 게 있어요. 히브리스 4장 16절입니다. 날마다 새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이걸 놓치면 안 되죠. 내일 예배 드릴 때, 이 응답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날마다 새 은혜가 있어요. 전에 어저께 말하면 또 다른 새 은혜가 있어요. 이런 사람이 한 명만 나와도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교회 살립니다. 그렇지요. 이 답을 놓는 사람은 한 명만 나와도 지금 나와, 현장, 교회 현장을 살리는 제자가 돼요. 예수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약간 생각을 꼭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친구를 만나서 많은 대화를 합니다. 또 가족들 만나서 많은 대화도 이렇게 하죠. 굉장히 좋은 시간이고 건강한 시간이 되죠. 또 여자분들을 보면요. 친구 만나면 체력이든 안 해도 밤새 얘기해요. 좋은 시간이에요. 그런 것들이 참 좋은 시간이 됩니다. 추억도 되고 여러 가지 성장이 되죠. 또 어떨 때는 우리가 새로운 분위기를 찾기 위해서 여행도 가고 소풍도 가고 갑니다. 또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게 갑자기 뭐 교회를 좀 안 가도 될 정도로 새로운 막 도전이 있나 기도 할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뭐 우리의 상담, 상담도 하고 들어보기 여러 가지 합니다. 요즘 방송에도 보니까 자기 문제를 갖고 와서 실제 상담하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나와요. 다들 도움되는 것이죠. 그러나 한계는 안 됩니다. 영적 성장은 안 돼요. 친구하고 부모 위로를 받은 것 같은데 위로는 되잖아요. 그리 이상하게 영적인 성장은 안 돼요. 이걸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학자라도요, 복음의 영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걸 모르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요, 어떤 면에서는요, 친구들 어울리고 이러는 때 보면 손해될 때, 남 욕할 때는 또 같이 해줘야 돼요. 안 하면 이상하게 하다니까요. 분위기를 이제 생각하는 거죠. 문제는 그런 것들이, 인간관계가 어떻다, 나쁘다 이 말이 아니고 이거는 안 돼요. The issue is not whether you have good or bad social skills, but it's that spiritual growth cannot happen. 꼭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서로를 먼저 착각 아닌 착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최고의 축복을 받았다. 저도 그냥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착각으로 보이지만 아닙니다. 이 타임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경이 4, 1, 3, 8절이단 말이에요. 그렇죠? 앞의 성경은 성경 아니냐? 맞죠? 맞는데, 이 부분을 예언한 성경이죠. 마태, 마간, 누가, 요한, 복음은 그분이 오셨다를 증거해요. 마태, 마크, 루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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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은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뭡니까? 그 은약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초두에, 테오빌 은행을 먼저 쓴 글이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설명해요. 왜 40일입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못 알아듣는 거죠. 알아서 좀 알아듣어요. 쉽게 말하면 강인식이 푸는 거예요. 오늘 틀린 걸로 다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왜 안되는지도 모르고 있거든요. 강인식이 푸는 거죠. 그리고 약속했잖아요. 오직 성령에 임하면 그 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땅 끝까지 정인 되리라. 이 은약을 붙잡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가다락방이 모인 거예요. 나머지 것은 성령 아니냐?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도한 각 나라에 있는 증거를 모아놔요. 여기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때부터는 24가 되는 거예요. 24라는 말은 1초, 2초, 3초에 24도 되겠지만 역사에 갑니다. 여러분이 항상 염려 사라잡히고 항상 불안하고 항상 남욕하고 항상 세상 말하고 반드시 죽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은 반댓걸로 말합니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한 하느님 나라의 일이 응답으로 오는데 그걸 보고 25 25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 죽 속에서 은혜 받고 있는데 드디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25의 응답이 오면서 그것은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모르니까 우리 기도나 합시다. 이러는데 아닙니다. 심지어 어떤 신학자는 기도 원하면 되느냐 행함을 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교단인지 알겠는데 기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예수님께서는 뭐 하라 안 그랬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이걸 기다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단계에 오는 게 정사이냐 불신자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는구나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전도의 시작이거든요. 그렇게 됩니다. 친한 친구 해보고 아무래도 하나님 믿어도 참 좋은 것 같다. 친구 그렇게 표현해요. 그때 전화받아요. 바로 왕이 그랬잖아요. 진짜 여호와의 신 그게 충만한 자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때에 나오는 게 드디어 2, 3, 7 나라 5층 종족 살리는 운이 열리는 겁니다. 이건 농담이 아니고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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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응답이 있다. 사람은 거의 2, 3, 7 단어는 아는데 잘 안 되어 있죠. 많은 사람들이 2, 3, 7 단어는 아는데 정말 잘 안 되어 있죠. 우리 이게 유튜브로 RGC 방송으로 우리 WEA로 싹 나갑니다. 세계로 통역을 하고 자막을 넣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2, 3, 7 단어를 통역을 하고 자막을 넣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2, 3, 7 단어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2, 3, 7 단어를 자,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다른 것이 필요 없다, 이랬어요. 이 말은 세상을 버렸다는 말이 아니요. 그것은 필요 없어요. 어느 정도 됐습니까? 공부 많이 한 바울이 한 말입니다. 내가 자랑하던 것, 뱃을 물러 여긴다. 옛날에 그 자랑했잖아요. 뱃을 물러 여긴다. 다윗은 여호와의 목자식이기 때문에 내게 부족한 것 없다. 이것을 누리고 있었다 말이에요. 진짜로 누리면 필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무리 사람이 바보라도요, 딱 어디에 묽은사를 가서, 정말 좋은 걸 쳐다보고 난 뒤에 그 다음 거 보면 이상합니다. 그렇죠? 진짜 이 응답을 딱 누리고 있으면 필요 없어요. 아, 고집, 주장이라는데 그게 나올 수가 없다니냐? 하나님의 응답이 왔는데 고집을 피울 수가 없더라구요. 모든 제 의견과 제 의견과 제 의견을, 여러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예수한 것을 받은 것입니다. 확인해야 돼요. 최고의 배경입니다.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쉽게 말해, 이런 표현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몰랐구나. 나는 어마어마하게 바리세인이요, 엄청난 율법학자요, 로마 시민근자요, 어마어마한 줄 알았다니요. 지금은 이걸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 이랬어요. 오히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배경 얘기했어요. 우리의 시민근은 하늘에 있다. 그러면서 21절에 엄청난 배경을 얘기했습니다.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 여러분, 뭣도 모르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이랬잖아요.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진짜 얘기할 때는요, 이런 세계를 알고 기도할 때는 반드시 응답되어 와요. 그래서, 나의 신분 자체가 바뀌어 버렸어요. 제일 주위에 대해 그럴 때요. 오래 교회에 다니는 사람, 특히 모태신앙 주위에 대해. 그러나 다행인 분은 나도 모르게 은혜로 예수님께서 교회에 다니잖아요. 아니, 예수와 민사는요, 죽도록 고생하다가 너무 큰 저주석 빠져도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순간 해결되버리거든요. 자기는 알고 있어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처음부터 부탁하라고 하겠고 여러분 처음부터 캠프 갈 때 제일 먼저 어디부터 가야 되느냐? 무당집부터 가라고 해요. 제일 먼저. 저도 처음 하는 사람이에요. 무당집도 시시한 데 가지 말고 아주 유명한 점지 찾아가세요. 아주 유명하다는 말은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귀신이 가르쳐주잖아요. 귀신 들렸으니까. 책보하는 사람, 통계, 그거 말고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가르쳐준다니까요. 여러분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 겁니다. 벌벌떡니다. 우리는 늘 교회 다니니까 같이 있는 줄 모르지. 맨날 병들고 생수 마시니까 물 좋은 줄 모르지. 저 아프리칸 가보세요. 권세를 주신 겁니다. 누가 보면 십장식구들의 원수를 제어할 권세를 주신 겁니다. 권세를 주신 겁니다. 루크 10.19에 우리의 적들에게 전혀 지식인데 생각지도 않았어요. 사단. 생각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을 장악하고 있는 New Age Freemason 이 유대인 3단체가 완전히 사단 접신하고 사단 운동을 한다니깐요. 부르시자마자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다. 또 하나가 전도하기 위함이다. 귀신 내주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합니다. 이런 여러분 한 명만 있으면 살아나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근거가 뭡니까? 여러분 한 명이 기도하는데 성삼이 하나님 역사하실까요? 고자의 축복궁은 시공간 초월이 나와요. 아니 다른 것까지 있나 역사일 수도 있다고 말씀하세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단 하나는 그렇게 안 됩니까?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버려야 할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버려야 할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되게 지저분하고 나쁜 게 맞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다 갖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갖추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응답하죠. 가졌으면 누려야 되겠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딱 사셨어요. 3년 동안에 얼마나 중요한 걸 하셨겠습니까? 사실은 3년 동안에 예수님은 세 가지만 얘기했어요. 바꿀 거 버릴 거 얘기했어요. 그리고는 병자고 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 한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 세 가지만 얘기했어요. 그 중에 버릴 것 얘기했어요. 그 중에 버릴 것 얘기했어요. 산상 복원했어요. 곧 멸망받게 되는데, 너희들이 가진 직업, 바리사인, 사네들인 공예원, 많은 것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태복원에서 말씀했어요. 우리가 막 기도하는데, 그것은 기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가 뭐냐? 마태복원 6장 33들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만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오. 아니, 여기 한 단어인데 반복 안 됩니까? 반복 아닙니다. 집중입니다. 굉장한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뭡니까? 마태복원 13장 1절 58절에 뭘 얘기했습니까? 다 버려야 할 거 바꿀 걸 얘기했다니깐. 마태복원 7장에 비화 안 나옵니까? 아니, 전도 안 되고 열매가 없습니까? 땅에 뿌려서 그렇지. 왜 교인이 나오다 그만둡니까? 돌밭에 뿌려서 그렇지. 아니, 왜 그렇게 막 사람 시염들에 넘어집니까? 가시밭에 심어서 그렇지. 그러면서 뭐랬습니까? 옥토에 떨어진 시는 엄청난 열매입니다. 착각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생각 바꾸데요. 여러분, 생각을 안 바꾸면요. 여러분, 생각이 그대로 나중에 응답 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전부 뇌에 녹음되기 때문에요. 안 바뀌면 절대 안 되요. 바뀌는 숭원 약산입니다. 그 바꾸는 길이, 답은 이것이지만, 그 길은 조금 결론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전부 뇌에 대한 답변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을 해야 하는 방법은, 그 끝에 대한 답변입니다. 잘 아는 내용이죠. 농사꾼처럼 보이지. 평생 먹을 보화를 가진다니라. 그 얘기입니다. 생각하고 해야 해요. 보타리 장소는 보이지. 가장 값진 진주로 가진다. 이것은 별거 아닌 존재로 보이지. 이것은 무슨 말이야? 개잣이 나무가 되는 거야. 눈으로 온 밀가루를 파는다. 이것은 착각이 아니고, 생각하고 파고야 해요. 어떤 사람은 내가 모르겠다. 목사님이 너무 복음을 설교하니까, 어떤 사람은요? 지는 아무것도 없는 행동도 엉망으로 하는 게, 지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합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어느 게 맞아요. 분명히 이랬습니다. 당신 말이 틀린 거예요. 틀린 겁니다. 결론 나왔어요. 여러분, 아무리 약해도 있습니다. 결국 이긴 거예요, 이게. 아니, 강대국이 세계에 살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강대국이 세계에 망하게 했잖아요, 전쟁이 이렇게 해서. 뭘 믿습니까? 일본의 도쿠가와를 비롯해서 전 세계의 영웅들이 살렸습니까? 다 죽였잖아요. 그지말 믿으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사리의 동네는 예수, 그 이름이 뭔데? 이 온봉의 세계에 봄이 전거되고요. 속지 마라, 그 말이죠. 지금은 응답이 없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심지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누군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든지 예림이 같답니다. 엘리야 같답니다. 엘리야 같답니다. 세례왕 같답니다. 천지자 같답니다. 그를 믿습니다. 그를 놓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든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를 놓고 살아가세요.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성경이 약속한 대로 부활하셨네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도 확실히 말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지구 종말되면 다 부활해요. 그렇죠. 거기에 나는 천열맨이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과학적인 얘기예요. 이럴 때도 예수를 안 믿었다니까요. 드디어 예수 그를 부활을 보고 완전히 제자들이 생각받기고 싹 다 버리고 이게 필요합니다. 이때부터는 흔들림이 없잖아요. 이래서 마가다라고 은혜 받고 난 뒤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핍박이 왔습니다. 머리 나쁜 사람들은 멸망이라고 생각할 겁니다만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우리가 갖추는 것 다 이루었다. 끝난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갖추라는 겁니다. 공부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당연히 해야 밥을 먹지 그 밥 가지고는 세계복음을 못해요. 아니, 직장을 어떻게 합니까? 직장 당연히 가야지, 그래야 아이를 키우지 그것은 세계복음을 못해요. 그 밥 먹지 성교사에 오면 자비 좀 줄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래가 무슨 세계복음을 합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시공과 능력으로 가능한 겁니다. 갖춰야 돼요. 이 은약을 붙잡고 마가다라 방이 모인 겁니다. 굉장히 응답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며 왕소입니다. 이때부터 뭡니까?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와냐? 마가다라 방에서 능력 체험해본 겁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하고 능력 체험하면 역사일 납니다. 환란일이 났습니다. 환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문제 왔습니까? 더 좋습니다. 큰 환란이 났는데 그때 생긴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요. 겁낼 필요 없어요. 로마가 또 계속 비법했잖아요. 역사적 정거입니다. 로마 16장 사람들 로마가 기독교 앞에 졌습니까? 이겼습니까? 졌습니다. 이것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결론을 흩어진 제자들과 함께 내리겠습니다. 흩어진 제자들과 함께 내리겠습니다. 흩어진 제자들이 볼 때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혼자 스케줄을 해보세요. 이건 시간 낼 필요도 없어요. 휴가 낼 필요도 없어요. 혼자 살아니까요. 혼자서 40일 집중하면 해보세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가르쳐주니까요. 시간 언제 좋냐? 자기가 젊으면 돼요. 제일 좋은 시간 아침이 제일 좋아요. 알람 시간을 한 시간만 빨리 해보세요. 40일 동안 집중하세요. 해보시라니까요. 이 은약 잡고 이 기도 붙잡고 393 잡고 40일만 해보세요. 30분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한번 집중해보세요. 해보라니까요. 할 때 뭐가 나와야 되는가 하니까 분명한 답이 딱 나와요. 분명한 답이 나옵니다. 제가 부부고사를 했을 때 교회자가 옆에서 얼마나 싸움을 했지 교인들은요. 설교 100년 들어도 이 복음에 대한 각인이 안 되어있으면 문제나면요. 마귀처럼 바뀌어버려요. 그렇죠. 내가 손을 낳는 것도 몰라요. 나도 좋아. 그냥 막 부들뿌려요. 망해도 좋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거기서요. 시간 내고 40일 새벽 기도를 했어요. 새벽 기도 어차피 인도해야 되니까 간단하죠. 하고는 혼자서. 좋은 교회로 빨리 보내달라고 기도했어요. 40일 하고 나니까 내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완전히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 지금 싸움난 이 사람들하고 제자 키우는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래가 만드는 게 전도학교입니다. 그런데 또 40일 하고 쭉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답이 나오느냐 하나님 저를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십시오. 딴 복음 전할 수 있는 교회로 보내주세요. 내 소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교회로 보내주세요. 그 기도 마치는데요. 영도 여기 쓰이려고 왔어요. 왜 그러니깐요. 혼자서 왔다고 해요. 낙성인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다락방이 뭐였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락방 운동이라는 말을 붙인 겁니다. 여러분이 특별 다락방이라면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이 특별 다락방이라면 집중해 보세요. 아니 전도문이 정확하게 열려서 정말 이런 처음에 한 번도 없다는 것은 정말 그건 기적이에요. 진짜 죽음을 타놓으시잖아요. 해보시면 할 거예요. 장애 기도하시면서요. 빛받고 일어납니다. 상관없습니다. 안쪽 집중해 보세요. 정확한 성교 문을 열릴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성교 지역에 오는 바울이 제일 먼저인 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마케도니아가 가기 전에 16장 6절 10절입니다. 로마 가기 전에 19장 1절 7절입니다. 뭐죠? 미리 현장 답받으라. 그때까지 기도하세요. 미리. 나쁘단 말이 아니고 나 전도지 들고 마기나게 나가는 사람으로 오면요. 대단합니다. 저는 길에서 말해요. 그 뭐, 플라스틱 같은 거, 냄비 같은 거 들고 장사하는 사람 있죠? 대단합니다. 야, 존경이가. 나는 그거 뭐합니다. 내가 최고 존경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내가 최고 존경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버스 안에서 물건 파는 사람입니다. 진짜입니다. 버스 안에서 물건 파는 사람입니다. 진짜입니다. 백층에서 뛰어내려지. 나 그거 뭐합니까? If you told me to jump off of 104 building, I'll do that rather than that. 대단해요. 전도를 그런 식으로 한다, 나 못 합니다. 어떻게 그래 합니까? 나 여러분 전도를 굉장히 걱정할 때 많거든요. 바울을 그래 안 했어, 이보세요. 문 완전히 열렸잖아요. 4등의 13등이라면 뭐라고 했습니까? 금식하면 성령인도 봤는데, 가야 될 장소, 일, 사람, 다 알려주잖아요. 들어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니에서 우리를 도우라. 19장에 있는지 실제로 뭐라고 되어있습니다. 마가다랑방에 난 응답 그대로 왔어요. 놓치지 마세요. 전도만 행기합니다. 모든 업이 이렇게 됩니다. 꼭 놓치는 거세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 증거하리라. 가이사 앞에서 하리라. 뭡니까? 여러분의 업,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목표, 모든 것이 세계보금화에 쓰임 받는다면 최고의 복입니다. 세계보금화와 함께한 게 없다. 별 복된 거 아닙니다. 자, 이걸 오늘 우리 흩어진 자들 매일 찾아누리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가 응답이 와요. 나의 복음.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내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복음, 그 말이예요. 나의 기도, 드디어 나의 전도, 이렇게 나옵니다. 흩어진 자들과 우리의 핵심 영혼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기도 누리고 있으면 이 응답이 온다니까요. 나의 복음이 뭡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 오셨을 때 이전에 벌써 그리스도의 역사이잖아요. 그렇죠. 그 약속이 구약돼 버려서 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는 거예요.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편에게 계신다면 그 증거 뭐냐,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합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는 뭡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치고 왔어요. 이게 나의 기도입니다. 나의 전도는 뭡니까? 만나는 자, 흩어진 자, 렘넌트인데 쉽게 말하면 렘넌트입니다. 렘넌트를 이해 못한 신학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막 걱정해요. 남은 자, 이 말을 걱정해요. 많은 시각에서 요즘 내가 물어보더라고요. 남은 자, 렘넌트는 뭡니까? 그리고 많은 시각에서 내가 물어보는데, 그 남은 자, 렘넌트는 뭡니까? 성경에 그리스도 다음으로 중요한 단어. 복음 안전했기 때문에 노예로, 포로로 속국됐는데, 거기 복음 가진 자가 남은 자. 추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전 세계로 이스라엘이 흩어졌습니다. 그 속에 복음 가진 자가 남은 자입니다. 지금 드디어 기독교인이 자랑스러운 이 축복을 다 놓치고 아무 힘이 없습니다. 교회의 문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여러분이 남은 자. 꼭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겁날 것도 없어요. 결론 여러분은 가장 종관적이기 때문에 무조건 살려라. 원수도 살려야 돼요.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다. 무조건 양보해라. 그냥 다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릇을 무한대로 넓혀라. 왜냐? 하나님은 더 큰 것 줄보게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국 세계 삼행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로 지금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가지라는 곳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세계보거마의 삼시대에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상이 부디 1890 이심